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항등 손실 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 loss 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항등 손실 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부를 건데요 이 cycle gain에 사용되는 어떤 일종의 추가적인 손실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보다도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가된 그 손실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항등 손실이 그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먼저 그 팁을 드리면 사실은 출력의 색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한 손실황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런 그 사이클 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항등 손실 이라는 그 항을 넣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그 예를 들어서 반대쪽 제너레이터 무슨 말이냐면 제너레이터 g2 h 지브라에서 홀스로 가는 그러한 제너레이터에 여같은 리얼 홀스 즉 홀스를 집어 넣어서 결과는 당연히 이 제너레이터는 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스가 들어갔는데 홀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이상적인 값은 입력 값과 똑같은 값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그 손실로 그 함수화 시킬 때 당연히 픽셀 디스턴스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이미지가 똑같으면은 그 로스 펑션이 로스 값이 제로로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제로가 아닌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입력과 똑같은 그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소위 로스 함수를 그리고 그러한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런 아이덴티티 로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손실 항으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리얼 입력을 넣는데 그 이 지브라에서 홀스로 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브라는 보통 그 블랙 앤 화이트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 플러스 그 검은색과 흰색으로 스트라이프로 된 거를 어떤 거로 바꿉니까 약간 브라운 계통의 어떠한 그 컬러로 바꿔주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 그 이미 말 이미지 입력된 이미지의 색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톤을 변경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다른 색깔로 변경된 이 진짜 호스가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그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한 거죠 이것을 그 디스커리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로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맵핑 자체가 동일한 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안 그러면은 그 로스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로스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순환 그 소위 맥락 사이클 겐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생성자의 전체 손실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즉 겐 로스와 그리고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를 일정한 가중치를 준 걸 더한 것 그거 플러스 즉 홀스 그러니까 지브라에서 홀스로 얼룩말에서 홀스로 변환하는 것에 아이덴티티 로스와 그리고 그 일반적인 홀스에서 얼룩말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로스 그때 여기는 입력으로 리얼 그 지브라 들어가고 거꾸로 이것은 리얼 홀스가 들어가는 이러한 두 개의 그 소위 아이덴티티 로스를 추가적인 로스 값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등 로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슈퍼 파라메타가 조금 하이퍼 파라메타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에는 람다 1 이라는 그 소위 하이퍼 파라메타를 그리고 아이덴티티 로스 그 두 개의 텀을 합한 거죠 거기다 람다 2 라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를 곱해서 이 가중치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해 가면서 이 손실 항의 전체 그런 그 비중을 맞춰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이클 그 겐에서 항등 손실이 사용됐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이거는 조금 레졸러 형이 떨어져서 명확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그 모네의 그런 그림이구요 이것이 포토입니다 당연히 둘 다 포토예요 그런데 이 그 입력이 들어가서 사진으로 변환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등 손실 아이덴티티 로스 텀을 그 전체 로스에 포함 시켰을 때의 결과구요 이거는 항등 로스 텀을 포함 안 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다시피 컬러가 확연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등 로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래 오리지널 그 이미지가 갖고 있던 그 컬러의 톤이 그대로 유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어떤 특정한 컬러 코딩을 말하자면 스스로 학습해서 익힌 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변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 항 그러니까 그 소위 항등 손실 항이 그 로스 함수에 없으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 항등 손실이라고 아이덴티티 로스라는 것을 넣을 건데요 이거는 그 어떤 그 도메인 b 에서 한 한 덩어리가 a 에서 b 로 갈 때 a 에서 b 로 가는 이러한 그 제너레이터 에다가 이 그 결과 도메인에 해당되는 진짜 이미지 하나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연히 그 동일한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로스 함수에 픽셀 디스턴스 값으로 우리가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당연히 그 이런 항등 맵핑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풋은 입력과 똑같아야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그 소위 함수는 픽셀 디스턴스로 당연히 사용될 수 있구요 그리고 그 이 아이덴티티 로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컬러 프레저베이션 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환된 그 이미지의 컬러 그 소위 스타일이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원하면 바로 이런 아이덴티티 로스를 쓰면 좋다 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